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 아저씨들 비켜요. 아저씨들 비켜요. 비켜. 아저씨들 비켜요. 그렇지. 게임을 사는데 다음 페이지 유료 결제하는 딱 그런 느낌이지. 아저씨들 비켜요. 좋았어. 완벽하다. 아라 동물 친구들. 아저씨. 그러니까 딱 다음. 다음 이제 게임 한판할 때마다 결제하세요. 결제하세요. 딱 그런거지. 싫으면은 이거를 다 둘러서 가야돼. 어. 다 둘러서 이용해야돼. 아주 훌륭하죠 그러니까 무료판도 있어 근데 문제는 무료판은 좀 멀어 동물원 한바퀴 돌기가 매우 멀어 동물원을 빨리 관람하고 싶은 사람들만 저렇게 하라고 난 절대 이거 권유를 하는거지 강조를 하지 않아 여기부터 출발해서 왼쪽부터 쭉 다 도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은 결제하세요 결제결제하세요 자 상어 터널 개방 자 건너가려면 결제를 하세요 아 좋아 어 여기 이제 사람 좀 제법 많이 모였네 오야 돈 미친듯이 벌려 이야 돈 벌리는거 봐 제정신이 아니구만 상어 터널 지금 거의 시비안으로 들고 있다 벌써 240원 벌었어 이야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합니다 자 봐봐 여기는 이제 무료구역이고 무료구역이야 여기서 한바퀴 쭉 돌고 이제 유료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유료구역은 여기서 결제하고 들어가야돼요 결제하고 우아 와 그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잔유시간을 최대한 늘린 뭐 그런 설정이야 상어 훌륭합니다 돈을 막 빨아들이고 있어요 애 gefunden 예예예예예예예예예 hj naw환때요ания야 AGALD에도 결제해야되요 여기 유료구역이서 gev전흥 어디 왼쪽에 여기들이 무료구역이야 무료구역 어 여기는 무료구역 아 더럽다고? 뭐 대 뭐 크게 딱히 없는데 전시관 쪽 여기? 아 맞네 핵 더럽네 야 관리원들 뭐하는 거야 빨리 너가 저 쓰레기통을 막 갖다 버리라고 일을 똑바로 안하네 야 여 사람 진짜 많다 여기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패밀리 레스토랑 자 여기다가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도 하나 지어주고 패밀리 레스토랑 오카 여기를 좀 더 넣을게요 새끼 만들자 아가야 왜 여기 밖에 나왔니 여긴 나오면 안 돼요 어째 어디서 빠진 거야 아들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야 유료 회원구역 엄청납니다 여기 이렇게 훌륭한 곳이 있어요 대신 이렇게 훌륭한 곳이 있어요 대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이어서 여기도 또 유료 구역을 하나 더 만들 거야 새롭게 또 추가된 것들이 있거든 유료 구역을 하나 더 만들 거야 유료 회원제 구역 여기서 갇혀서 나아 여기서 갇혀서 나아 여기서 나올 수가 없구나 위야 내가 입구를 막아버렸다 자 입구를 막아버렸구만 부자랜드 이 친구들은 나를 부르 어머니야 배부르게 할 거야 400명 있다 이 안에 갇혀서가 지금 밖에 못 나가고 있어 돈이 없으면 못 나가 야 훌륭해 야 잠만 여기 밖에 나오려면 여기 가격 더 올려도 되잖아 예 5천원 올려 한 번 통행료 5천원이다 예 방송중에는 안됩니다 그 공고 그리고 공고를 해주고 야 여기 뭐냐 통행료 올려 5천원이다 하이비에 모신분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그리고 내가 그 대신 그 대가로 말이야 그 입장료 할인해줄게 그 외에 입장료 만원 크으 2만원 있는데 만원으로 내렸어 현금 밀충기 없어요 현금 밀충기는 아예 그 이 게임 자체에 없어요 오케이 야아 훌륭하다 너희들은 쓰게 될 것이다 돈을 방법이 없다 손들어라 수입나가신다 말아세 돈 안내면 못나가 돈 안내면은 못나가 아니다 이거는 기본통용인데 하자 2500원 하자 하자 갔다왔다 뭐야 나이가 죽었다고? 유니콘이? 여기 이거 아거트는 하나도 안될거같은데 아거트는 하나 더 해야겠는데 오 이야 좋아 님 여기서 나가게 해줘 돈좀주세 돈이용 애가 막 하고있다 가만있으면 돈 나온다 아기를 팔면 안됐었네 송인을 팔았어요 그래도 관광객은 늘고있어 424명이야 이랬으 여기 또 VIP존에 하나 개방해볼까 공룡극장 이야 공룡극장이래 사람 정신안나가겠나 공룡극장이래 멋진걸 야 이거는 대박이 날수 있다 어 이거 두개 해갖고 끼아 팔자 가까운 전시관 있지 퇴비자 장소도 퇴비자 장소는 좀 다른데 사람 안보이는데 좀 해놓고 열대요 끝났다 게임 터졌다 이야 열대요 구축만 딱 해놓고 더이상 이제 아무거나 돈이나 벌어야겠다 그 다음에 열대는 악어 터널 있습니다 악어 터널 이어요 악어 터널도 있고 그렇지 뭔가 다해야되지 여기도 또 악어 터널 또 이어 여기는 결제구역이야 결제해야돼 방법 없어 여기는 현질구역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좋아요 자 됐고 여기도 요렇게 가 어 요렇게 좋아요 좋아요 야 우리가 만들어졌네 자 빨리 상어 터널 다시 이어야 돼 빨리 됐어 좋아 완벽하다 자 현질구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현질구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은 현질구역입니다 어 각종 이제 여기는 이제 음식점들이 돌아올 예정이고요 입주 예정이고요 어 완벽하죠 이것도 좀 땡기자 각종 음식점들이 여기 들어올 예정이야 자 돈 없으면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어 돈 없으면은 여기서 못 나오고 못 들어옵니다 어 들어올 때라도 돈 내고 들어오고 나갈때도 돈 내고 들어오고 돈 내고 나가고 이게 바로 동물원 부문 유료하다 자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매우 훌륭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원 부문 유료하다 그 정도는 살려주자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야 동물원 부문 유료화 질이구요 자 공룡극장 뭐 정원 뭐 수족관 골라서 잡아 골라 골라 아주 그냥 골라 공룡미끄럼틀 이것도 이제 음식점을 집어넣을 건데 보트? 보트 대여점도 있네 여기로 이제 무슨 음식점들을 들고 내려놓을까 갑각류 동물극장 레스토랑 배고프면 레스토랑 가세요 레스토랑 안에는 화장실도 있다고요 놀라워 회전목마 이야 끝났다 게임 터졌네 게임이 터지는구나 여기다 수영장을 놓을까 보트 타는데로 보트 타는데로 하나 만들어볼까 여기서 보트도 탈 수 있게 거지 양성제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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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번쩍 이야 멋져 멋져 이야 멋지다 여기서 근데 사람들이 못 나가고 있어 여기 입주민들이 지금 못 나가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나가십니다 여기 지금 돈 없어서 못 나가거든 여기서 그러니까 파티원을 모으든지 뭐 하든지 해갖고 나가야돼 햄버거 가게 화장실 야 빨리 비켜 얘야 빨리 비켜 오케이 어무수 가게 피자 파면에까지 없는 게 없어요 빰빰빰빰 아니야 일단 지금 이제 건설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자본 자본역을 좀 땡겨야돼 어 이제 자본역 자본금을 좀 땡겨야돼요 돈을 좀 모아야됩니다 레스토랑 두개도 했고 야 얘도 훌륭합니다 야 이거 그냥 그 동물원 무료해도 되겠는데 동물원 무료를 해도 될판이야 야 여기 근데 사람 진짜 많다 잘못 들어오신 분들이야 이분들은 들어와갖고 나가질 못하고 있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놔두자고 놀고 있는 아들 있잖아 얘를 극장쪽에 전문으로 하나 배치해놓자고 야는 필요없는데 이제 야는 이제 필요없어 근데 본론을 못보내네 시민의견이요 배가 고프대 화장실이 가고싶대 그리고 피곤하대 일단 목이 마르대 이쪽에 아무래도 이쪽에는 저쪽에는 음식과가 없으니까 여기가 보러 부흥 무료화 부흥 유료화 동물원입니다 음식점을 여기말고 여길 왼쪽전에 놔둘까 야 훌륭해 동양식 정원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뭐냐 추억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최고의 동물원 아이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동물원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물원은 일단은 돈을 끊고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입장료가 만원이거든요 들어오면 유니콘 또 죽었네 상어터널을 건너야되요 한 번 건너는데 2,500원이거든요 또 다음 관광지로 가려면 또 2,500원을 건너야되요 다음번에 또 건너야되요 네 계속 건너야되요